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곳은 분당 정자에 위치한 스시아입니다. 평일 디너 7시에 갖고 인당 20만원입니다. 여기는 건물 주차장이 있어서 편하게 주차 가능해요. 말로만 듣던 분수야.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인데 드디어 왔네요. 예전엔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해서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어요. 말 그대로 수강신청? 근데 이제는 캐치테이블에서 예약 가능해서 예약하기가 한결 쉬워졌네요. 저도 캐치테이블로 예약하고 왔거든요. 내부는 생각보다 아담한 느낌이었어요. 하이엔드급의 업장은 스시랜 다음으로 이번이 두 번째라서 다 스시랜처럼 넓을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업장 너무 넓은 것보단 그냥 최대 8인 정도 좌석이 있는 업장을 선호해서 좋았네요. 보통 하이보를 시키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맥주가 땡겨서 맥주 시켰어요. 대게살로 시작했습니다. 식초 젤리 소스가 올려져 있네요. 엄청 상큼해요. 이 상큼한 맛이 생각보다 세서 취향이 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입맛을 확 돋우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광어와 가리비가 나왔습니다. 옆에는 영귤이고요. 영귤을 위에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된답니다. 폰즈 소스도 같이 나왔는데 폰즈 소스 괜찮더라고요. 저는 약간 소스충이라서 그런지 이런 소스료 나오면 무조건 찍어 먹어요. 광어는 약간 찰기 있고 쫀득한 스타일이고요. 가리비는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연어 알과 우니. 우니는 부케도산 우니였어요. 오 우니 맛있었어요. 요즘 우니 연속으로 성공해서 기분 좋네요. 그리고 우니도 우니인데 연어 알이 진짜 맛있었어요. 연어 알이 엄청 탱글하고 약간 뽁뽁이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연어 알이 흐물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탱글했어요. 바다장어와 오이 나왔습니다. 오이를 바다장어와 같이 먹으면 돼요. 부드럽고 좋았네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온 쥐취. 참치인가? 뭐지? 했는데 쥐취간으로 버무린 쥐취라고 하시네요. 쥐취간으로 버무려서 그런지 약간 끈덕이면서 생강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쥐취는 처음 먹어보는데 오 괜찮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어 이소배맛기가 나왔습니다. 와 살점 기름진 게 영상에서도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해요. 비린 거 당연히 1도 없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메뉴가 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엄청 천천히 나와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약간 속 터질 수도? 금태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와 그릇 표면에 기름 보세요. 이 맛에 금태 먹는 거죠? 금태 안 나오는 업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생선이라는 뜻일 텐데요. 기름진 금태를 구웠으니 그럴 만도 하죠. 금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맛있었습니다. 굿. 그리고 나온 익힌 연어 알. 이거는 그냥 안주처럼 나온 메뉴 같은데 굉장히 짜요. 그래서 써요. 짠맛이 강하면 쓰게 느껴지잖아요. 와 이건 좀 많이 짜더라고요. 근데 뭐 맥주 안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지도? 도미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인상을 받았던 건 도미를 입에 넣었는데 샤리 식감에 대한 부분이 먼저 평가가 되더라고요. 밥이 고슬고슬 뭉쳐있다가 흩뿌려지는 느낌? 물기가 좀 부족한 스타일의 샤리인가? 이 생각을 저보다 잘 아는 일행한테 얘기했더니 샤리를 적당히 잘 쥐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샤리에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아마 고수에 가까운 일행 말이 맞을 거예요. 줄무늬 정갱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줄무늬 정갱이. 아주 맛있었어요. 식감이 한치인 줄? 뭔가 젤리 느낌으로 아삭하다고 해야 하나? 한치가 약간 젤리 같은 식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샤리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어요. 굿굿. 그리고 나온 감성돔. 취해서 카메라도 흔들리고 난리 났어요. 이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취해가지고. 칼집이 많이 난 광어 지느러미. 칼집을 많이 내서 그런지 원래보다 덜 꾸독했어요. 이때 또 샤리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날 먹으면서 적은 메모를 보니까 샤리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샤리보다는 네타에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이날은 샤리가 인상 깊었나봐요. 왕우럭 쪽에 나왔습니다. 셰프님이 조개살이 아니라 입쪽이라고 하시네요. 겉으로 봤을 땐 부드러워 보였는데 엄청 우적우적 씹히는 식감이에요. 살이 달달하고 뭔가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어 알 나왔습니다. 연어 알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9월에 방문했는데 연어 알이 이때가 철인 건지. 맛있긴 한데 계속 연어 알이 나오니까. 셰프님이 연어 알을 좋아하시나? 연어 알 성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약간 한 가지 살짝 아쉬웠던 건 이게 연어 알이 아니라 우니로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새우 세미. 아 달다. 새우 감칠맛이 진해요. 시원하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저 굉장히 천천히 먹는 사람이거든요. 어딜 가든 제가 밥을 늦게 먹는 편이긴 한데. 와 여기는 진짜 천천히 나온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좀 빨리 드시는 분들은 진짜 속 터질 수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약하기 힘들었으니까 최대한 이 공간에서 버티다 가자. 이 공간을 최대한 뽕 뽑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참치 대뱃살 나왔습니다. 와 예술이네요. 살결이 다 갈라져서 부드러운 걸 넘어서 흐물흐물 입에 넣었는데 그냥 사라졌습니다. 전어. 사실 제가 전어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딱 봤을 때 색도 그렇고 생긴 모양새도 그렇고 맛이나 특유의 뭔가가 조금 호불호 갈리게 만든다고 해야 하나? 입에 넣었는데 쉬더라고요. 신맛이 나게 숙성한 의도는 알겠으나 왜 이렇게 쉬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저랑 전어는 사이가 아직 친해지려면 먼 것 같아요. 맑은 곡 타임. 청어. 딱 봤을 때 보기 좋은 모양새. 먹고 싶은 느낌의 초밥인 것 같아요. 초록색 동그라미는 시소라고 하는데요. 일본식 깻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소가 맛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청어 자체도 기름지고 쥬시한 느낌. 연귤을 뿌려서 약간 신맛도 나고 좋았습니다. 근데 셰프님이 연귤도 좋아하시나 봐요. 계속 뿌리시더라고요. 장어. 김밥처럼 돌돌 말아서 나왔어요. 처음 맛보는 메뉴인데요. 와 이거 맛있더라고요. 참치 마요 김밥 같았어요. 아 이러면 좀 죄송한 후기인가요? 장어에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기름졌다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뭐지? 뭐지? 이러고 먹었네요. 굿굿. 그리고 앵콜 있습니다. 앵콜 청어 시켰어요.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생선 자체가 쥬시한 느낌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이 김밥. 저는 안 시켰는데 다들 이 오이 김밥을 요청해서 저도 그냥 주셨어요. 무려 3개나. 제가 딱 봐도 되게 잘 먹게 생겼나 봐요. 분스야가 이 오이 맛기가 유명한가 보죠? 김과 밥과 오이와 깨. 단촐한 구성인데요. 의외로 짭짤한 맛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디저트는 붕어쌈 많고 이 과자 부분이 엄청 바삭하더라고요. 안은 녹차 아이스크림과 팥. 실패할 수 없는 보증된 성공 조합이죠.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이랑 고민고민하다가 혹시 아이스크림 디피 되나요? 흔쾌히 하나 더 주셔서 아이스크림까지 야무지게 잘 먹고 끝냈습니다. 예약하기 어려운 걸로 유명한 분스야. 워낙 명성이 자자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했는데 먹어보니 역시 유명할 만하네요. 거의 3시간에 걸친 저녁 식사. 평일 저녁부터 이렇게 호화스럽고 여유 있게 먹으니까 인생 참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셰프님들 머리가 다 반사기예요. 그래서 입장했을 때 약간 놀랐다? 살짝 무서운 느낌? 그런데 위생상 셰프님들 머리카락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머리카락 컴플레인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뭔가를 결심하면 마음을 다 잡으려고 머리를 밀잖아요. 음식 퀄리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느껴지고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대만족했던 분스야. 요즘 오마카세가 다들 엄청 비싸져서 디너 18만 원이면 이건 미들급이야? 하이엔드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비싼 미들급 애매하게 두 번 가느니 하이엔드 한 번 가는 게 나은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젠 캐치 테이블로 예약도 가능하니까 특별한 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뿅